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어디죠?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오빠 선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저도 참 좋아라 합니다 문득 드라마를 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절이 떠올라 사연을 써봐요 그때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한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학교가 끝나고 학교할 때면 늘 두 분이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 할아버지 지금 만화영화 할 시간이 얼른 들어줘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가 보고 싶다면 봐야지 그런데 만화영화를 할 시간이 아니었는지 그 채널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만화 나올 동안 이거나 보고 있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 그렇게 셋이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드라마 주인공 남녀가 갑자기 막 싸우더니 벼랑한 키스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이게 이게 왜 이게 할아버지 저거 왜 그래 왜 저렇게 막 괴롭히는 거야 아니 잠깐 이게 왜 안 돌아가냐 이게 아이고 진짜 인간 생각이 있는 게 없는 게 아이가 지금 보는 게 얼른 꺼 아이고 알았어 티비가 꺼졌고 방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차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색함을 깨려고 제가 말을 했죠 할아버지 만화 들어줘 얼른 만화 얼른 그래 우리 강아지 알았어 다시 들어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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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아까 키스를 하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무슨 일인지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니 저 이런 이분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아 저 뭘 저기 해볼쭉 하고 앉아서 지금 빠져보는 꺼 아이고 아이고 빨리 꺼 아이고 참 이게 성격 드러우니까 매력적이네 아이씨 어 잉? 당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양말에서 주섬주섬 지폐를 꺼내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이 돈 가지고 나가서 뻥튀기 좀 사가지고 오니라 지금? 좀 이따 만화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와야지 그래 얼른 뻥튀기 좀 사와라 얼른 신발 신어 얼른 얼른 뻥튀기 믿었던 할머니마저 저에게 뻥튀기를 사오라고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천원짜리 지폐를 들고 후다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녀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 왔어 뻥태기 사가지고 왔어 왜 문을 잠가 얼른 문 열어줘 그래 열어줄게 그래 잠깐만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할아버지는 차인 표시 버금가는 분노의 영치질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럽게서 빨렸는데 시도도 못했는데 그렇게 할 망고 그냥 같이 닦자니까 먼저 닦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몰랐는데요 며칠 뒤 제 한글 공부를 가르쳐주셨는데 스키라는 글자였어요 자 우리 강아지 이 글자가 뭐야 읽어봐 수 그럼 그 옆에 글자는 뭐야 키 어 그래 그럼 붙여서 읽어봐 수키 옳지 잘한다 우리 강아지 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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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저거 왜 그런지 당초에 몰랐는데 또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는 또 양말에서 지폐를 꺼내서 뻥튀기를 사오라고 하다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휴 아니다 너 여기서 한글 공부하고 있어라 어? 왜? 아니 저 할머니랑 이게 기니야 할 말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어 할머니 잠깐 변수로 나와봐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1층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셨는데요 뒤 이어서 할머니께서 살금살금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저는 호기심에 두 분이 무슨 비밀 얘기를 하나였뜨렸죠 마침 그 화장실 문 위쪽이 반투명 유리였거든요 대충 형상이 보이는데 어린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뒤통수를 잡고 이렇게 뱅그르르 뱅그르르 상모돌리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래 풍악놀이 연습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때 화장실 내부가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반투명 창으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끌어안고 무서워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이건 쥐다 저는 두 분을 구하기 위해 바로 옆집 영철이네 집에 노크를 했고 마침 영철이 영철이 누나 그 집 부모님들 다 계셔서 소리를 쳤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무슨 일인데? 평소에 쥐가 있는데 둘이 갇혔어요 참 큰일 났네 다들 몽둥이 들고 나를 따라와 달려온 영철이네 식구들하고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상모를 돌리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유 아유 깜짝이야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코는 왜 그렇게 빨가신 거예요? 혹시 쥐한테 물리셨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들 나가지 여기 휴즈가 없어가지고 참 덥네 더 난 폴리를 보다가 또다시 어색한 침묵만이 화장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한참을 자란 뒤 중학생이 돼서야 그날의 상모돌리기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 두 분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셨는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유 나도 본받아야 되는데 아유 이게 맘처럼 안 되고 이게 그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럼 1부야 1부 아 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니 뭐 틀어